진화심리학과 관련하여 자청을 본격적으로 조지기 전에 한번 약을 올려보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진화심리학을 좋아하는 자청은 야생여우를 애완여우로 변신시키는 과정에 대해 열심히 썰을 풉니다. 우선 암컷 10마리와 수컷 10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여우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암컷 1마리와 수컷 1마리를 선택합니다. 돈도 무지막지하게 잘 버는 양반이 20마리가 뭡니까? 좀 통크게 놀 수는 없습니까? 선택한 암수가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들 10마리 중에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여우들만 선택한 후에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면 근친상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통크게 놀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얌전히 성공팔이나 할 것이지 왜 근친상간을 장려하고 지랄이십니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유해 열성 유전자로 인한 기형아 탄생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자청 방식으로 교배를 하면 근친상간 회피 성향 때문에 여우들이 친남매간 섹스를 거부해서 금방 망할 수 있습니다. 땅굴을 파서라도 친남매간 근친상간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기형아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청이 암컷 10마리와 수컷 10마리로 이루어진 여우 집단들을 아주 많이 마련해서 교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을 깜빡했기 때문에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청은 이 과정이 자연선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인위선택 아닌가요? 다윈은 인간이 어떤 형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교배하는 것을 인위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자연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위선택이 넓은 의미의 자연선택에 포함된다고 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껏 자연선택과 인위선택을 구분해놓았더니 자청처럼 말하면 다윈이 삐집니다. 거기다가 자청처럼 정확히 말하면 이라고 덧붙이면 다윈이 엄청 삐집니다. 인위선택을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청의 지식 수준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청이 인위선택과 자연선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인간도 자연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위선택도 모르는 무식쟁이 자청이 감히 진화심리학에 대해 썰을 푸는 꼴값을 떨고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공파리의 목숨 거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윈이 삐지든 말든 상관이 없더라도 인위선택을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습니다. 성공파리 전문가께서 왜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성선택과 자연선택의 구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윈은 생존 경쟁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자연선택이라고 불렀고 짝짓기 경쟁에 초점을 맞출 때는 성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생존 경쟁, 짝짓기 경쟁, 자식 돌보기 경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다윈이 삐지든 말든 성선택을 자연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체의 생존, 짝짓기, 자식 돌보기에 방해가 되지만 유전자인 자신의 복제에는 도움이 되는 희한한 놈들도 있습니다. 다윈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런 놈들을 이기적 유전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이런 측면도 자연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진화생물학과 관련하여 자청을 본격적으로 조지기 전에 한번 약을 올려보았습니다. 진화생물학과 관련하여 자ushing지사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